한국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대품은 전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받고 있죠. 미국 시장 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미국 생활가전의 정상에 올랐는데요. 특히 한국의 양문형 냉장고가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다면서 12년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LG전자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연이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냉장고 브랜드 1위에 선정되기도 하며 정말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줬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의 많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백색가전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시그니처 냉장고는 일본에서 또한 사상 최초로 가전대상 냉장고 부문 1위는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제품 103개 중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100만엔인가? 비싸다? 버블 시대도 아니잖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로컬업체들이 존재하고 생산되는 백색가전. 백색가전은 이젠 개발도상국 산업이지. 그래도 가난한 사람밖에 안 사. 엄마 친구 놀러와서 삼성 냉장고인 거 들키면 왕따 당해. 백색가전은 일본이 한참 전에 버린 분야인데 같은 게시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나 다르죠. 한국 냉장고를 쓰면 놀린다는 이짐의 문화가 자랑도 아닐 뿐더러 그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의 냉장고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나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만 사는 냉장고라는 건데요. 눈에 빤히 보이는 결과에도 일단 육하려고 이상한 트집을 다 잡는 그들은 앞으로도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양문형 냉장고가 보편화된지는 꽤 오래되었죠.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가정의 양문형 냉장고는 점점 증가해 이제는 거의 어느 집에서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양문형 냉장고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냉장고를 보고 놀라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냉장고는 현재 가장 큰 용량이라고 해도 700리터 정도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평균 용량이 약 800에서 900리터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작은 냉장고가 있다고 해도 600리터 정도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기들은 전기 절약에 앞장서서 굳이 큰 가전을 사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때그때 신선한 음식을 해먹기 때문에 한국처럼 냉장고에 오래 음식을 보존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집 자체가 원래 한국에 비해 매우 작고 천장도 낮은데요. 도쿄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종료 후 일반인들 상대로 분양하기로 했던 선수촌이 중세시대 같다라고 욕먹으며 키 큰 유럽 선수들이 올렸던 인증샷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웬만큼 괜찮은 집에 산다고 해도 한국 냉장고를 집에 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이 대형 냉장고라고 하는 냉장고는 400리터 정도입니다. 한 예로 세탁기의 크기 또한 이불빨래가 가능할까 싶은 평균 6kg 정도죠. 그런데 이 작은 냉장고가 가격은 가격대로 비쌉니다. 600리터 냉장고가 싸게 사서 약 2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만원이면 900리터짜리도 사는 것 같은데 말이죠. 디자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세련된 디자인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나 다 냉장고 디자인이 복사판이니 성능으로 골라야 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우리나라 냉장고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냉장실과 냉동실에 팬을 따로따로 대어있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일본은 이제서야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냉장고가 일본의 냉장고에 비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건데요. 결국 그들이 내수화를 고집하는 건 자기들 냉장고보다 좋은 우리나라의 냉장고를 사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작은 일본의 냉장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작은 냉장고를 사니까 전기세를 아끼는 건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일본은 전기가 민영화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평균 전기세가 장난 없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에어컨을 작은 방에서 잠깐 틀고 살아도 여름에 한국 돈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전기세가 나오죠. 한국의 한 네티즌은 히터도 안 틀고 냉장고 콘센트도 빼고 전기를 최대한 아껴 쓴 요금이 이 정도라는 인증까지 하며 일본의 전기세 폭탄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는 추워서 어떻게 사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밑에 카펫 깔고 위에 매트리스랑 이불 몇 겹 깔고 보온 주머니 껴안고자면 버틸만함이라는 충격적인 답변까지 남겼는데요. 결국 이 또한 그들이 전기세를 아끼고 싶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폭발적인 전기요금 때문에 남의 집 전기를 훔쳐다 썼다는 웃지 못할 사건도 종종 발생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겨울하면 코타츠에 들어가서 귤을 까먹는 게 겨울의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이건 문화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 타원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심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단열 규제가 한국보다 엄청 떨어질 뿐더러 그마저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집은 이중창이지만 일본은 이중창인 집조차 찾기 힘듭니다. 지진 후 복구를 빨리 하겠다는 핑계로 그냥 건설사에 이림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건설회사 로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판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이야 온돌이라는 효율적인 공간난방이 있기 때문에 이는 외국인들조차 매료되었는데요. 일본의 전통난방은 예로부터 집 한복판에 모닥불을 피우는 이루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난방하자고 집 한복판에서 불을 피울 순 없으니 코타츠라는 타협안으로 난방기구가 발전했던 거죠. 물론 코타츠도 일본만의 전통문화로 선전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유래는 이란과 아프간의 코르시라는 난방기구가 원조입니다. 일본에서 코르시는 코타츠가 원조다라고 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란인들과 내쌍에서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죠. 여하튼 일본은 뼈속까지 각인된 절약정신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간난방은 에어컨 히터로 대충하고 코타츠를 꺼내놓고 지내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결국 이 때문에 일본에서 겨울철에 노인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쇼크로 급사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켜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오죽하면 정부가 제발 에어컨 히터를 틀라고 사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인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은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타공인 선진국 일본은 평균 임금 면에서는 이탈리아와 뒤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특히 일본의 평균 임금은 5년 전 이미 한국에 역전된 데다 그 차이도 벌어져 왔죠. 지난 20년간 한국 평균 임금이 43.5% 증가한 데 반해 일본의 인상률은 0.4%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했지만 일본에선 그저 딴 나라 얘기입니다. 일본에는 3종의 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일본 왕실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을 뜻하지만 현재는 필수 가전제품이란 뜻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팩스, 도장, 종이가 21세 기판 3종의 신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스, 도장, 종이를 대체할 무엇으로 치고 들어오는 혁신 없이 문화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경제기획청 출신 전직관료가 쓴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라는 도발적 제목의 칼럼이 상황 과학 안 된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일하는 보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점점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으며 사실 그들의 절약 정신은 그저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는 대형 가전을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자주 사다 먹는다는 것도 그냥 변명인 이유는 일본은 소득도 낮은데 교통비까지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비쌉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식재료를 쟁여놓는 것보단 간편하고 먹기 편한 인스턴트 제품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냉장고의 크기는 이처럼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단순히 냉장고 얘기보다는 삶의 기본 척도인 의식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상황은 살피지 못하면서 한국을 물어뜯기 바쁜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일본은 한때 가장 앞서 나갔으나 쇠퇴의 기로에서 뭐든지 자신들 것이 먼저라고 우기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 일본이 아무 말도 못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